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영도 신여울문화마을입니다 앞에 신여울문화마을이고요 신여울문화마을 건너편에 게시판 하나 있습니다 신여울문화마을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 신여울문화마을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신여울문화마을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신여울문화마을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신여울문화마을 앞에께시판이 올라가서 신여울문화을 앞에 게시판을 합니다 신여울문화마을 앞에 게시판의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여울문화마을 앞두고 신여울문화마을 앞에 게시판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실 양이 있으면 법원 등기부부터 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네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슈퍼가서 저거 어디 된거냐 자세히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가지를 알아보고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계약금 7일 전달도 떼어보고 등기부 돈 금 한 몇천원 들어도 구청에 가면 2천원인가 모르겠는데 요새 자동 발급기 있습니다 등기부 그것도 다 떼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알아보고 실제로 파는 집인지 아닌지 마트 이런 데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서 신여울문화마을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